오늘은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는데요. 밤부터 경북 동해안과 남부 내륙지역,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, 그 밖의 대구와 경북 내륙지역은 곳에 따라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.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일은 흐린 하늘 속에 경북 동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, 그 밖의 지역들은 아침까지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. 일요일은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낮 기온은 모두 24도 안팎으로 선선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. 다만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니까요.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전국이 흐리겠고, 제주도와 강원 영동지방 등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. 서부지역 낮 동안 김천이 23도, 그 밖의 지역은 모두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. 의성 19도, 대구 20도로 시작해 낮 동안 모두 25도로 어제보다 다소 내려가겠습니다. 동부지역은 한낮에 22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. 당분간 25도 안팎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